하나님 오늘 새벽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 또 말씀에 인도한 바다 살아가고자 다짐하오니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자세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인마누엘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손길에 민감할 때 주의 깊게 그 움직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길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매섭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나와온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오고 또 집에 가는 길에 일터에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다치지 않게 하시며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차가운 날씨와 한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를 넘어서는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거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보기 드문 한파 가운데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혹독하고 위험한 겨울이 이제는 훨씬 더 흔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기후는 모두에게 힘들지만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한 현실로 다가옵니다 매서운 추위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후를 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한파에서 난방비를 감당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는 큰 생존의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이 세계를 하나님, 하나님의 극휼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자비의 손길로 돌보아 주시고 우리와 우리 이웃이 함께 넉넉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날씨의 잦은 변화와 기상이변이 많이 발생하는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 지구가 기상이변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기상이변이 너무 많이 그리고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여름에는 관측사상 가장 무더운 여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기후온난화 그리고 이상기후가 새로운 일상이 되어가는 가운데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후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옵소서 서로 힘을 합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후 변화와 함께 미래에 불확실함이 가득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채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고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교회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되어 이 세상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힘과 용기를 전달해 줄 수 있게 하옵소서 죄와 허물이 가득하여 다들 제 갈 길 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사회 모든 계층에 사회생활의 모든 차원에 그리고 인간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기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믿음을 갱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가득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소망교회 청소년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캄보디아에서 비전트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선교회 여정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망의 빛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비전 품고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현지의 선교사님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과 어린 청소년들이 평생을 지닐 수 있는 믿음의 기틀을 마련하는 귀한 비전 트립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은혜를 잘 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말씀으로 인도한 바다 살아가며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꽉 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꼴을 따라 살아갈 때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믿음의 열매 허락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시는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전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산 중에 성업들과 건축하며 수풀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백달란트와 미일 만 고루와 보리 만 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 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한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여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요담이라는 사람은 유다의 왕으로 왕위에 오를 때 25세였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여루사이며 사독의 딸입니다 사독은 대대로 제사장 가문입니다 어머니가 제사장의 딸이니 아들인 요담은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았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보았던 역대하 26장을 보시면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우시아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나병에 걸려서 격리되어 지내야 하니까 요담은 아버지가 살아있으나 만날 수 없고 또 함께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병에 걸린 모습을 보면서 요담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다가는 큰일이 나는구나라는 두려움에 공포심이 잃었을 것이고 그래서인지 요담은 성전에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역대하 26장에는 아버지가 제사장과 다투었던 모습도 나오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았으니 제사장에 대한 사적인 감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전에 출입을 하는 것과 성전의 향로를 잡고 분양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를 두어야 합니다 모세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구별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인정을 해야 하고요 요담의 아버지 요시아는 하지만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경계선을 넘어간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입니다 구분을 둬야 됩니다 성전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주의 백성이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예 성전 출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전과 거리를 두었다는 것은 오늘날의 식으로 얘기를 하면 교회와 거리를 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와 거리를 두는 삶을 살았다면 가난한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만 교회는 싫습니다 교회는 안 나갑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이 보게 되는 가난한 교인들 가난한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가난한 교인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립형 크리스찬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받은 상처와 잘못된 모습으로 인하여 교회와 거리를 둡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은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며 믿음은 모험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신히 구원받은 것으로 천국을 가게 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듯이 얽히고 설키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출입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속해야 하고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대다수의 가난한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큰 상처와 트라우마가 요담에게 있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이 믿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놓아버리는 것은 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은 이 일로 말미암은 결과 때문입니다 열한기하 15장 34절과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또 다른 성경 열한기서를 보면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유다의 왕은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유다의 왕이 아예 성전 출입을 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따라합니다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왕도 가지 않는데 뭘 이렇게 된 거죠 문제는 여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왕을 따라 성전에 가지 않게 되면서 가까운 산당에 출입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요담은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유다의 성읍들을 건축하였고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였고 안본자손과 싸워 이겨서 조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건축사업을 하였고 국방을 실제로 견고히 했으며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도 건축을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업적이 상당히 많은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처와 트라우마 속에서 성전 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 드나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나라는 강성하여 갔는지 몰라도 백성들의 내면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뼈아픕니다 그래서 요담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잘 받았을 것이니 믿음과 신앙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스스로 삶과 분수를 지킴으로 아버지가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습니다 성전 사랑하는 모습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성전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데 교회를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어떤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는지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어서 믿음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극단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좋은 모습을 보이면 장점이 많다고 생각돼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실수하고 단점을 몇 가지 보이면 그것을 딱 기억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아예 배우고 보고 듣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배척을 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도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면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어떤 관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허물이 있기 마련이고 반대의 경우 단점이 참 많고 별로 안 좋은 곳이 많아도 그래도 장점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담을 포함해서 열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을 더욱 크게 느낍니다 역대기에서는 열왕기와는 달리 왕들의 부정적인 면모는 최대한 간략하게 기록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모습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며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쩌면 열왕들이 다 이런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왕은 이렇게 나쁘고 저 왕은 저렇게 나쁩니다 그 다음에 오는 왕은 모든 나쁜 점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나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왕조의 기틀이 흔들리고 멸망으로 급속하게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간에 괜찮은 왕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어서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부족하고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만 이들을 통하여 구속의 끈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역대 왕들의 계보를 따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생각해 보니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다윗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한 사람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보이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한 사람 때문입니다 열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우리 이야기로 느껴집니다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악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 자신의 살 길을 마련하기 바쁩니다 이 와중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선한 길을 가고 옳은 길을 가려고 노력하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시는가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눈에 보이는 쉬운 길을 마다하고 어렵고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용기와 도전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왜 그래야 하는가 마음이 가난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나와 있지만 악한 길을 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마음이 가난해졌던 적이 많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담과 같이 교회 공동체를 떠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넘어서고 초월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있는 곳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일을 또 순종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하는 속도를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하고 올바르며 악한 길로 가지 않으려 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심지어 나라의 흥망성세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사람도 아닙니다 딱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의인 몇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멸망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몇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그 발걸음과 그 고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요담이라는 왕은 그의 인생에서 잘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아픔 때문에 자신의 그런 모습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 출입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마음에 남아있는 신앙의 불씨를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잘잘못이 있고 장점과 단점이 있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으며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극단으로 가지 않고 일희일비 하지 말아야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바닥에 떨어지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그리고 주변에 일어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입니다 주어진 사명에 매진하여서 어떻게든지 믿음의 발걸음을 유지하며 계속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담 자신도 아픔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해도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했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요담이 그의 여우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오늘 이와 같은 성경의 증언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연이 없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요담과 같이 우리 중에도 성전 관련해서 크게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와 상처와 트라우마와 실망감과 허무함과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하고 성전에 출입해야 하며 관계 가운데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담이 그의 인생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절망이 있었음에도 그의 여우와 하나님 앞에서 그는 바른 길을 걸어가려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요담을 통하여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차게 우리 앞에 있는 이 하루를 충실히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